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난도 독서 난국물락 독서교파 2.0 시즌 1을 함께 할 김철회 선생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어서요 올해도 난국물락 독서교파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많은 학생들이요 우리 이 강의를 통해서요 독서 실력 끌어올렸고요 그에 따라 고난도 독서 잘하게 돼서 수능에서 인제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올해도 이 강의를 통해서 인제 여러분이 선생님과 함께 정말 정말 고난도 독서 누구보다 잘할 수 있게 되어서요 수능에서 좋은 결실 거두어서 그 소식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점 영이라고 인제 숫자를 붙였는데요 이거는 작년과 인제 달라졌다는 것을 나타낸 거라고 생각을 해 주면 되겠고요. 왜 고난도 독서를 공부해야만 하는가라는 이 물음부터 선생님이 얘기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그 까닭은 뭐냐면. 고난도 독서라는 것을 간과하면. 수능에서 결코.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 시간 천 시간을 들여서요 매일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잘 풀 수 있는 그런 쉬운 지문 문제만 공부했다고 하면요 정말 공부한 시간은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부해서는요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쉬운 지문 백 개를 공부하는 것보다 어려운 지문 한 개를 갖고 그것을 열 번 반복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큽니다. 물론 후자가 공부하는 시간도 훨씬 덜 들겠죠. 그런 공부를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고난도 독서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정말 수능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난도 독서를 공부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더군다나요. 작년 이천 십팔 학년도 수능. 여러분 그리고 이천 십팔 학년도 그 수능 말고 유월 모의평가와 구월 모의평가까지. 총 세 번의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평가원에서 주관은 그 세 번의 시험에요. 등급 킬러 문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문항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등급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쓰냐면. 사십오 문항 중에 정답률이 이제 가장 낮은 다섯 문항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세 번이면 총 열다섯 문항의 등급 킬러 문항이 있을 텐데 그 열다섯 문항 중이에요. 열 문항이 독서 문항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유월 모의평가도 그렇고 구월 모의평가도 그렇고 수능까지 매 시험마다. 독서 열다섯 문항 중에 세 문항이나 네 문항 정도가 어려운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문항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매일.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지문 문제만 풀고서 오늘은 다 맞았어 좋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걸 갖고 함께 계속 계속 공부를 해야 그 등급을 결정하는 등급 킬러 문항들에 대한 대응력이 길러지는 것이고 그에 따라 수능에서도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등급 킬러 문항이 독서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경향은요. 작년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해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십칠 학년도가 이천십칠 학년도에도요. 유월 모의평가 고의 모의평가 수능 그 열다섯 문항 중에 역시 마찬가지로 열 문항이 독서였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독서 왜 공부해야 하는지 정말 잘 알겠죠. 독서라는 건요 흔히. 생각하기를 혼자서 지문 읽고 문제만 풀면 성적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지문일수록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여러분이 그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난공불락 독서 격파를 공부해야만 하는가와 관련해서요. 공부해야만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공불락 독서 격파 어떤. 강의냐 어떤 교재냐. 여러분 고난도 지문과 문제. 복잡합니다 그렇죠. 어려운 지문은 읽으면요 내가 방금. 어떤 내용을 읽었는지 도대체 머릿속에 잘 잡히질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머릿속에 혼란하기만 합니다.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제도 어떻게 생각해서 답을 골라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지문 아무리 정보의 양이 많은 지문 아무리 복잡한 어려운 문제라도 그 안에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질서가 바로 뭐냐면. 선생님은요 우리 강의와 교재에서 패턴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름하여 구조 패턴 내용 패턴인데 구조 패턴 정말 여러분 그 경우의 수가 많을까요 엄청 다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비 대응. 병렬 과정 이렇게 네 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이 복잡한 어려운 지문 속에서 그 지문의 구조를 꿰뚫을 수 있게끔. 그 네 가지 패턴을 함께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요 내용 패턴도요 여러분. 정말 경우가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복 정보의 양이 많은 그 복잡한 지문 안에요 내용 패턴이라는 것도 정말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흔히 고난도 지문에서는요 개념과 원리 방법이 항상 기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개념과 견해 주장이 항상 또 기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 패턴이 가장 기본적인 패턴으로서 거기에 다른 정보가 살짝살짝 더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에 관해서 그러한 정보들 중심으로 읽는 연습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방법을 알고 여러분이 그 방법에 따라서 잘할 수 있게끔 스스로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수능에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원 기출 고난도 지문 및 문항 패턴을 분석을 선생님이랑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유월 모의 평가 고월모의 평가 수능까지 그 세 가지 종류의 시험에서. 정말 가장 어려웠던 지문 가장 어려웠던 문항만 그 패턴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문항 어떤 문제였는지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요. 리트 엠 디트 피트로 고난도 기출 패턴을 인제 체허를 할 건데요. 요즘. 공부를 정말.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일수록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 인제 문제를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있는 문제들을 또 무작정 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가르쳐서 인제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지문과 문제들만 잘 추려서. 평가원 기출에 제시되어 있던 이런 패턴에 대해서 이 패턴을 자신의 것으로 잘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제로 이런 것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교재에서는. 먼저 패턴 익히고 그 패턴을. 고려하여 어려운 지문 문제를 잘 읽고 잘 풀 수 있는지를 이 리트랑 엠 디트 피트로 같이 훈련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재 강의가 어떤 성격인지 여러분 잘 알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요 여러분이 정말. 실력 향상 안 될 수가 없을 텐데. 우리 좀 더 자세히 강의에 대해서 인제 살펴보면 먼저 고난도 패턴 이해하는 거 선생님이 설명할 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또 하나 여러분에게 인제 선생님이 얘기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지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 바로 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답 그 전형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다른 기출도 그런 식으로 인제 분석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런 것까지 알려드릴 거고요. 우리 고난도 패턴 최악이 고난도의 리트 엠 디트 피트로 인제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요. 시리즈가 있습니다 시리즈가 있는데. 데. 먼저 원리를 공부할 수 있는 시리즈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라는 건 체계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인제 여러분이 좀 더 더. 효과를 많이 인제 거두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고난도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런 원리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좀 고려하기 바랍니다. 다. 올해는 독서의 정석 칠 법칙이라는 인제 개념 강의가 있습니다. 요 강의로 인제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고난도 독서 난공글라 독서급화 시즌 일이 있는데 작년 강의인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인제 많은 학생들이 정말 여러분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서 수강 후기를 보시면 알 거예요. 이 강의의 교재 아직도 인제 판매를 하니까요. 이 교재로 고난도 지문 그다음에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방법 익히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요 나는 정말 기본적으로. 지문을 읽는 것 문제를 푸는 것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정말 나는 잘한다 나는 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이 단계를 인제 공부를 하지 않고 요 체와 심화 단계로 인제 올 수 있을 텐데. 이 단계에서 인제 함께 요번에 인제 같이 공부하는 게 바로 이천십팔 년 남공글라 독서급화 이 점 영 시즌 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즌 일과 올해 시즌 일은 성격이 좀 달라요. 선생님이. 올해 독서의 정석 칠 법칙이 있기 때문에 성격을 좀 달리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요점 유념하고요. 작년에 남공글라 독서급화 시즌 이가 있는데 여기에요. 리트랑 그다음에 엠 디트. 그 지문 문제가 들어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미트나 엠 디트 문제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수능에 맞게 좀 다듬었고요. 그리고 새롭게 출제를 해서. 수능 형식에 아예 딱 맞게끔 문제들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지문과 문제들이 참 좋아요.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지문과 문제들을 또 많이 가져다 여기에서 함께하고 싶었지만 근데 또 이 책으로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문과 문제들을. 뭐 일부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많이 남아있는 정말 좋은 지문 문제들이 너무 아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제 권하자면. 우리 독서 교파 이 점 영 시즌 일을 함께 하면서요 함께하면서. 여기 독서 교파 시즌 이 이 문제도 같이 한다면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부 겹치는 지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패턴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반복하는 만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보더라도. 절대로 손해 보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익이 있을 겁니다. 그 점 고려해서 요것도 여러분이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 결국 고난도 지문 마흔 두 개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흔 두 개 살짝 또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실전 훈련 편이 인제 또 있는데 우리. 난공불락 독서 교파 이 점 영 시즌 이 삼 도 인제 준비 중이고요. 여기 인제 시즌 이와 삼에서는 선생님이 올해 연계 교재의 고난도 지문 문제도 좀 분석을 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연계가 어떻게 인제 돼서 출제가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역시 리트나 그런 엠 디트에 그런 지문 문제 어려운 거 가져다가 또 인제 함께 훈련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난공불락 독서 교파 시즌 삼 작년 것이 있는데 여기 이거 모의고사 형식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지문과 문제도요 상당히 아깝습니다 그냥 버리기에는.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모의고사 형식에 맞추어서 인제 새롭게 출제한 문제들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문과 문제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좀 자랑을 하자면요 사실 여기 이 시즌 이와 시즌 삼 작년 교재에서 그 작년 수능에 출제되었던 그 비문학 독서 제재들이랑 내용 요소가 이렇게 겹치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거든요 어쨌든 여러분이 여기 있는 좋은 지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까지 같이 또 역시 푼다면 더 효과를 많이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같이 다 하면 정말 어려운 지문 여러분이 거의 이제 백 개 정도 백 개 이상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 하고 나면 수능에 나오는 어려운 지문 정말. 정말 쉽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쯤이야라는 그런 생각하고 문제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난도라는 걸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에 따라 나는 왜 잘 안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상처 많은 나무가 아름다운 무늬를 남기는 법입니다. 그렇게 아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힘들어하고 하면서도 끝끝내 끝끝내 참고 해내면 여러분 좋은 결실을 거둘 것이고 그 고생한 것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무늬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 바로 이 아름다운 무늬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1강에서 만날게요.